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앞서 프리머신 어 디바인 이름의 유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모는 최고를 뜻하고, 신은 트리트먼트를 뜻하며, 오는 물, 디바인은 신을 뜻합니다. 즉, 신이 주신 최고의 약의 효능을 가진 물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프리머신의 제조 공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금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희석수 전기분해를 통해 차아염소산이라는 성분을 얻어냅니다. 염화나트륨인 NACL과 H2O를 혼합하여 소금물의 전기를 가해화학적으로 분해시킨 후 재결합시키면 차아염소산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프리머신은 항균, 항염, 피부 재생촉진 이 세 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항균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머신은 주요 성분인 차아염소산을 이용하여 항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이 세균에 감염되면 백혈구 중 하나인 호중구가 재빠르게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차아염소산은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모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박테리아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통제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아염소산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을 변성시켜 무너뜨리고 형태를 잃은 박테리아는 곧 파괴됩니다. 프리머신은 하이포토닉 솔루션으로 압력이 낮은 저농도 용액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머신을 피부에 뿌려주면 박테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때 안과 밖에 농도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삼투현상을 이용하여 외부 용액이 박테리아 내부로 이동하면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박테리아가 파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을 이용하여 프리머신은 대부분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포자균들을 30초 이내 99.9999%까지 항균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피부염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여성질염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인 칸디다스 알비칸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병원균인 슈퍼박테리아, 그리고 입술의 수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일형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프리머신의 두 번째 작용은 항염 작용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일 먼저 상처 부위에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들과 그의 조력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이동한 세포들 중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이라는 단백질을 분비시킵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혈관이 팽창되고 피가 더 몰려옴으로써 열, 붓기, 홍조, 가려움 등의 증세가 동반하게 됩니다. 프리머신은 히스타민 분비를 최대 80%에서 90%까지 억제해 줌으로써 염증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프리머신의 세 번째 작용은 피부 재생 촉진입니다. 프리머신을 피부에 뿌려주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줌으로써 혈액 면역 세포들이 피부 조직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인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프리머신을 사용 후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되어 콜라겐의 수가 증가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 저하로 나타나는 처짐과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프리머신은 상피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피부가 도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흉터를 빨리 아물게 하고 흉터 생성도 줄여줍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증세를 가지고 프리머신의 세 가지 작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토피는 알레르기에 반응하여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천식이라든가 계절 알레르기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나면 우리 몸은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피부는 붉게 달아오르고 가려워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손으로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 표면이 손상가며 세균이 침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감염과 염증 사이클이 무한으로 반복되면 피부는 수분을 잃어 건조해집니다. 프리머신에 사용했을 때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시켜줌으로써 가려움을 포함한 염증 증세들이 완화되며 세균들의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함으로써 감염과 재감염을 줄여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콜라겐 형성을 도움으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프리머신의 효능을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강력한 항염, 항균 효과가 있고 악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균을 죽여줌으로써 악취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피부 재생력을 촉진시켜주고 콜라겐 형성을 도움으로 흉터 조직 생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름이나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생제 사용 횟수를 줄여줌으로 비용 절감 효과와 약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프리머신은 ISO 국제 표준화 기구 표준을 따라 유독성, 예민성, 안정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안정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프리머신의 주성분인 차염소산은 단세포 생물에게만 작용하므로 다세포 생물인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사용기간 중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프리머신은 미국 FDA에서 510K를 받은 제품으로 상표 등록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환자들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여러 건의 임상 논문으로 뒷받침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프리머신의 중성의 pH는 피부 뿐만이 아니라 눈, 코, 입, 귀, 혹은 점막, 연골, 뼈 부위에 사용하기에도 자극이 없습니다. 또한 중성의 pH는 효능을 최대의 성분으로 높여주되 독성은 최대한으로 낮춰주도록 안정화된 제품입니다. 프리머신은 환경친화적이며 다른 의약품 제품과 함께 사용하여도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프리머신 사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유럽에서 CE 인증 마크를 받은 경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단계의 상처 치료, 염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피부 질환과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감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뛰어난 피부 재생 촉진 효과로 병원에서부터 가정집까지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프리머신은 상처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서 사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처 부위를 프리머신 솔루션으로 세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처 부위의 균들과 오염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프리머신 젤 혹은 솔루션을 화장솜이나 거제에 충분히 적신 후 상처 부위에 15분 동안 하루 3번 올려둡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 경우 원활한 피부 재생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